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재질 파트인데 이 편은 특히 좀 길게 나눠져서 찍을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것도 좀 많고 제가 하는 또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재질을 만드는 데 쓰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질을 만드는 기능은 V-Ray Asset Editor도 있고 알파벳 B를 누르면 나오는 디폴트 트레이의 메테리얼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V-Ray Asset Editor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재질을 다운받아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다 넣을 수 있는 Create Asset Material Generic 이 경로를 쓰는 편이고요 저는 이게 재질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sset Editor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죠 원래는 왼쪽을 클릭해 보시면 Material Library라는 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끌어다 써가지고 미리 만들어진 재질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Cosmos라고 적혀 있죠 V-Ray Cosmos의 재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옆에 있는 이 만들어져 있는 메테리얼을 쓰지 않아요 뭐 쓰면 좋다 안 좋다 라기 보다는 이 재질 자체가 그냥 써서 원하는 효과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보통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재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재질보다는 가져와서 썼던 재질에서 나타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라도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질을 만들 때에는 저는 항상 재질의 근본인 제네릭에서 시작을 합니다 재질을 만드는 방법은 크리에이터 어셋에 메테리얼 들어가시면 맨 위에 제네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크리에이터 어셋 보시면은 렌더 엘레멘트 지오메트리 그리고 라이트 텍스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크리에이터 어셋에서 메테리얼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른 아이콘이나 기능들이 따로따로 퍼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쓰진 않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쓰는 몇 가지 주요 재질들이 좀 있어요 제네릭 밑에 보시는 이미시브가 이제 광원을 표현해 주는 재질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투사이디드 얘는 이제 반투명 재질로써 커튼이라든가 램프라든가 그런 반투명이 요구되는 재질을 만들 때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블렌드는 여러 가지 재질을 섞어서 표현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타일 재질이 있는데 그 타일 재질 위에다가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서 실제적인 느낌을 주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블렌드 재질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었는데 오버라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보통 오버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을 만들었는데 렌더링을 돌렸을 때 그 해당 재질의 색상이 다른 재질에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할 때 보통 오버라이드를 쓰거든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재질의 간섭이 심한 특정 재질에서 나오는 빛을 무채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쇼츠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본 재질은 Create Material 제네릭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만들어 주시면은 오른쪽에 여러 가지 항목이 뜨죠 디퓨즈, 리플렉션, 리프렉션, 코트, 오파시티, 범프 밑에 바인딩까지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퓨즈, 리플렉션, 리프렉션, 그리고 범프입니다 추가적으로 오파시티나 코트 이런 애들도 쓰실 수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로 쓰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디퓨즈는 재질의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 사이트로 가서 사용하실 재질들을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보여지는 만약에 나무라고 쳤을 때 이 나무의 형태, 이미지가 디퓨즈 컬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재질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미지가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컬러라고 적혀있는 이 이미지를 디퓨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질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맵이 안 들어갔을 때는 색상을 써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디퓨즈랑 같이 짝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얘네들은 컬러 이미지의 윤곽선을 담당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우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꼭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플로어링의 매지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윤곽 부분들을 도드라지게 나타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믹스 오퍼레이터라는 애를 쓰셔야 돼요 이 믹스 오퍼레이터는 어떤 흑백의 이미지가 있으면 넣었을 때 하얀 부분을 제거하고 어두운 부분만 남겨주는 오퍼레이터의 멀티플라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이미지 위에다가 추가로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미지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잘 안 보였던 나무의 결 같은 부분도 일부러 하얀색하고 검은색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검은색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나무 결의 표현을 강하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쓰실 때는 항상 믹스 오퍼레이터를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 방법은 믹스 오퍼레이터를 넣으셨을 때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텍스처 B라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터는 멀티플라이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믹스 어마운트로 그 해당 농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리뷰 이미지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중요한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 컬러는 제가 늘 하얀색으로 주고 시작을 했죠 그래야지 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주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가 반사를 표현할 때 최대치로 강하게 주고 테스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사가 들어갔는지 효과를 확인을 해야 저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리플렉션 컬러나 이런 것들 주지도 않고 프린스 이미지만 넣던가 아니면은 반사를 애매하게 죽인 상태에서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미지가 붕 떠 보이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뭐 리플렉션 편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반사는 항상 최대치로 주신 다음에 줄여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이래요 원래 뭐 리플렉션 컬러에다 이미지를 넣은 재질도 있고 안 넣은 재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방법은 틀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가 나오면은 그 방법이 정답인 거예요 무튼 저는 리플렉션 컬러에다가 맵을 넣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얀색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쓰냐 러프니스를 쓰냐 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결정은 셀페이스 컨트롤에서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러프니스를 보통 많이 쓰죠 일단 러프니스를 쓰는 1차적인 이유는 재질 사이트에서 받는 재질의 이미지 종류가 글로시니스는 거의 없고 러프니스 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글로시니스가 있으면은 저는 글로시니스도 쓰고 러프니스도 쓰겠죠 근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이 스케치업상 안에서는 러프니스와 글로시니스는 그냥 반대의 개념으로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시니스로 되어 있을 때 하얀 부분은 광택이 나는 거고요 러프니스로 되어 있을 때 하얀 부분은 매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어떤 흑백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러프니스를 쓸 건지 글로시니스를 쓸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글로시니스나 러프니스 둘 중 뭘 써야 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기능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효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뭘 써야 맞냐 이 질문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리플렉션 러프니스 이미지를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단순합니다 고른 반사면 러프니스 이미지를 쓰시면 안 되고요 불규칙한 반사면은 러프니스 이미지를 쓰시면 돼요 그럼 뭐가 고른 반사고 뭐가 고르지 않는 반사냐 그거는 재질의 표면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반사가 좀 불규칙한 것 같은데 그럼 러프니스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사가 일정하다 고르다 하면은 그냥 저는 어차피 기본값 자체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글루시니스로 바꿔서 쓰는 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V-Ray가 좀 난해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만드는 제작자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딱 정답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V-Ray입니다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금속은 값을 몇 몇 몇을 써야 된다 혹은 천은 값을 꼭 몇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사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각도 빛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값들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도와 각도 그리고 조명에서 반사 표현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정값만 쓰시게 되면 어느 신에서는 나오는데 어느 신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이 맵을 써야 되는지 반사는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러프니스로 되어 있으니까 러프니스로 말씀드릴게요 러프니스 같은 경우엔 지금 수치값이 1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저런 경우에는 수치값에 변화가 있더라도 효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를 항상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플렉션 컬러가 화이트고 리플렉션 러프니스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반사를 최대치로 주는 법은 리플렉션 러프니스 이미지에다가 컬러커렉션이라는 맵을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들어간 이미지에 색조, 채도, 밝기, 대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지 반사의율을 높일 수 있냐 이거는 단순합니다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리플렉션 컬러가 화이트일 때 반사가 잘 나왔죠 리플렉션 러프니스가 어떻게 돼야지 매트하게 나올까요 당연히 하얀 쪽으로 갔을 때 매트하게 나오겠죠 물 끼얹은 것처럼 반사를 최대치로 주고 싶으시면 반대로 가야겠죠 왜? 리플렉션 러프니스일 때 검은 부분이 글로시니스의 역할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둘은 반대 효과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컬러커렉션에 브라이트니스를 왼쪽으로 쭉쭉쭉 내려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검은색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반사는 최대치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프레넬 효과인데 프레넬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오기스탱 프레넬에 의해 발전된 광학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썼냐면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유리를 만들 때 프레넬을 썼고요 그리고 금속 그리고 색깔 있는 재질에 반사를 입힐 때 프레넬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개념으로 계속 쓰다가 나중에 좀 변형돼서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런 정도에서 프레넬을 켰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만 좀 들어드리자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렉션 컬러 화이트고 프레넬이 켜져 있고 리플렉션 컬러도 화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넬 효과가 꺼져 버리면은 그냥 거울이 돼 버립니다 투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 만들 때는 프레넬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금속도 사실은 프레넬 체크를 풀면 바로 얘가 금속이 돼 버리기는 해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는 하지만 이 프레넬이 꺼진 상태에서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모나 원형으로 되어 있는 평면의 오브젝트에 들어갔을 때 얘들은 그냥 거울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기둥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입체 형태에 들어가게 되면 금속의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하겠죠 왜곡이 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글루시 값만 좀 내려주면은 창이 뭉개지면서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데 프레넬을 체크를 하고 IOR을 한 10 이상으로 올려주면 얘도 금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디퓨즈 컬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프레넬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검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해 버리면 좀 더 진한 금속의 재질 형태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거 같고요 리플렉션 IOR은 반사를 좀 더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IOR이 꺼진 상태에서 반사값을 최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리플렉션 컬러 화이트 밖에 없거든요 글루시니스나 러프니스의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주고 싶으시면 리플렉션 IOR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2에서 2.5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재질 자체가 뿌해지기 때문에 해당 재질의 원래 색상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메탈니스로 해당 재질의 원래 색상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메탈니스가 금속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금속의 재질을 만들 때 많이 쓰여지고 있죠 재질 사이트에서 재질을 다운 받으셨을 때도 메탈니스 이미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반짝반짝이는 그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하얀색이랑 메탈니스 1의 값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메탈니스를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재질의 색상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을 만들 때 쓴다라는 편견보다는 반사를 올리고 싶은데 재질의 색상을 보완하면서 반사를 올리고 싶다 하실 때 쓰셔도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프렉션 골절인데 골절은 이제 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